덕콩아, 딴! 베스트셀러 창가의 토토 영화 봐 책상이 엄청 신기해요 쓰레기통 뚜껑 같아요 그러야 나기 학생! 댁의 따님이 학교에서 폐를 끼치고 있어요 제발 다른 학교로 보내주세요 다른 학교요? 우리들의 친구 토토가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했다 왜 다들 날 보고 곤란한 애라고 하는 걸까요? 너는 사실은 훌륭한 아이란다 영원히 잊히지 않을 이야기 다들 바다 음식과 산 음식 도시락 가져왔지? 예쁘구나, 마치 꽃밭처럼 보이는데 다리를 왜 그러고 걷는 거야? 나는 소아마비거든 소아마비? 토토 나무에 나랑 같이 올라가자 나무에 오르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알을 너의 후로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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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내가 아직 안 지는 것 같아요 토토! 함께 지낸 날들 참 즐거웠어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창가의 토토 5월 극장에서 만나요 나도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나의 삶을 잊지 않을 거야 나의 삶을 잊지 않을 거야 나의 삶을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multifunction한 pedal 너의 삶을 잊지 않을 거야 너의 삶을 잊지 않을 거야 결국 sie의 삶 참 작품을 잊지 않을 거야